짠짠짠짠 어제 오랜만에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도 진짜 많이 하고 술도 오랜만에 많이 먹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러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엄마가 막걸리 좋아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동 학예장터 갔었을 때 막걸리를 종류별로 한 다여섯 병을 사셨는데 막 하고 안 들어가 뿌릴지만 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저 먹으라고 먹을 때마다 엄마 생각하면서 먹으라고 그래서 엄마 땡큐 했죠 아 대신 제가 그때 담근 동치미 한 통은 들고 가셨더라고요 다행히 그때 두 통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통은 지금 냉장고에 있고 한 통은 엄마 들고 갔어요 예전에는 한 지붕 아래서 다 같이 살았었는데 이제는 다 각자 살고 있어가지고 일 때문에 또 그러고 해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와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뭘 할 것이냐 맥주를 한잔 묻고 잘랐고요 뭐를 먹을까 제가 좋아하는 맥주가 다른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맥주 사왔거든요 그거랑 돼지쿱튀기 먹고 싶어갖고 이거 사왔어요 안주 부모님 오셨을 때 하동 가가지고 김부각 맛있어가지고 먹고 김부각 사왔거든요 소세지도 있어요 불 맛을 내기 위해서 토치를 세불렀어요 불맛을 내기 위해서 토치를 세불렀어요 어떠냐 불맛이 다 탔어 오늘은 Α 하다 먹올까 하나 먹어볼까? 괜찮네 제가 좋아하는 맥주인데 새로 나왔나봐요 가니까 있더라구요 짠 맛있다 약간 크랜베리랑 라즈베리 향이 엄청 강해요 향만 강한게 아니라 맛도 진짜 달다 선생님 김부가 허게장터에서 샀는데 되게 맛있더라구요 허게장터 앞에 시식해놓은 그 쪼맨한 것들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거에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사달라겠어요 음 완전 꼬시 일단 먹자마자 이건 바로 맥주안주다 맥주안주 소세지 한번 먹어볼까요? 요 소세지 처음 사먹어보는건데 소세지 소세지는 다 맛있지만 사실 음 이거는 연탄불에 꾹하면서 바로 먹어야 돼 바로 먹어야 돼 그래도 맛있다 사람들이 북적북적했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조용하네요 이번주 주말에는 친구들이랑 편집자님이랑 다같이 와가지고 거기도 구워먹고 가려고 하거든요 아따! 넷플릭스 봐도 되는데 요즘 넷플릭스 완전 꽂혀있는 드라마 있거든요 제가 엄청 엄청 좋아하는 김혜수님이 주인공으로 나오시는 소년식판인데 완전 멋있어요 보면서 너무 멋있다 이게 처음에 꼽았을 때는 겉대기랑 말랑말랑한데 조금만 찍어서 금방 딱딱해져 그럼 전 이거 맞아먹고 소년식판 딱 한편만 보고 바로 살게요 쌩님들 내일 봐요 쌩님들 여러분 낚시촬영을 마치고 도착을 했어요 이제 봄이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봄이 아직 덜 됐나봐요 오랜만에 간 바다는 영 차갑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추워가지고 오늘은 더 못하고 내일 다시 오전에 일찍 한번 나가볼려고 일단은 배가 고파서 밥을 해먹고 지금 약밥을 도대체 언제 한다고 그랬는 거야 맞죠? 그때 불려놓은 찹쌀 있었잖아요 꽤 전에 불려놨잖아요 그거 엄마 왔을 때 엄마가 삼계탕 해먹을 때 그냥 그 찹쌀 넣어가지고 그냥 죽기를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새로 불러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꼭 약밥을 만들어 볼라고요 오늘 저녁은 제육볶음이랑 양배추 사놓은 거 쪄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싸가지고 먹어보려고 이렇게다가 물이 끓으면 요거 얹어가지고 양배추를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육준비 흑돼지 뒷다리살 사왔어요 흑돼지 뒷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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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배추 불 끄고 1분 뜨드링 사실은 제육볶음을 다 돼있는 거를 사서 그냥 먹까 안 먹거나 아니면 시판 양념 써가지고 그냥 바로 했는데 오늘은 양념을 직접 만들어보고 싶어서 시판 양념 안 샀어요 TV에 나왔던 양념 방법인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요 요거 갈아 만든 배임리오스 항체에 안녕 뭐 acje 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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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에다가 물기딱 빼놓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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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꽁 모양처럼 압력이요 압력지사요 약밥도 다 넣어놨고 아까 제육볶음 양념장 뒷다리살 이제 좀 깨울게요 이제 충분히 다 못 먹을 거 같으니까 통에다 좀 넣어놔야겠어요 이거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번 주 안에는 먹어야겠어요 잘 먹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담글 때는 좀 심심한가 싶었는데 지금 전혀 안심심해요. 오히려 조금 짭조리할 느낌? 제육은 아까 살짝 간을 봤는데 싱거운 거예요. 간장 한 스푼 가득 넣고 올리고당도 한 두 바퀴 돌렸거든요. 이제 딱 됐네. 오 그럴 듯하죠? 올리고당은 두 바퀴 했더니 쫄깃 달긴 한데 아주 맛있어요. 마지막에 청양고추 잘라놓은 것 때문에 엄청 알싸해졌어요. 오늘은 요까이. 얼른 자고. 내일 꼭 낚시를 성공할 수 있게 바라면서. 내일 말생님들. 여러분 굿모닝이에요. 오늘은 꼭 낚시를 성공할 수 있게 바라면서. 오늘 일찍 일어났어요. 안녕. 잘 잤나? 아 공기 좋다. 일단은 어제 약밥 만들어 놓은 것부터 한번 봐야겠어요. 두둥 두둥. 짜란. 여보세요. 어제 쪼맥 뜯어서 먹어봤거든요. 근데 맛있었어요. 약밥이랑 따뜻한 차랑 한 잔 할랍고요. 이렇게 좀 더 Donnalt다든지. 참전. 멸치에 들어가면 언제까지 해줘요. 하나님은450원으로. 이 스트로스 까진파를 양념한 hàng Body. XT. 옅둑. 양념을 부추시켜드. 양념을 치즈. 양념이 제거까지마다. 양념을 부추시켜줍니다. 앗. 구워주면서 8만원을 использ näm Stevenson. 아뜨크. 앗. 다 먹는 거랑 맛이 똑같아 대박 다 먹는 거랑 맛이 똑같아 고양이도 어디 갔노? 스윙님들 저는 이거 이제 다 먹고 오늘은 바다 낚시 촬영하러 나가요 아 오늘은 제발 좀 나와야 할 텐데 그래도 열심히 해봐야죠 열심히 그럼 갔다 와서 카메라 켤게요 스윙님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